겨울야 넌 어떻게 지내니 많이 추워졌지 벌써 시간이 흘러 겨울이야 우린 사랑했었던 이별했었던 너무나 아픈 날들을 언젠가 널 잊을 수 있을까 버릴 수 있을까 이 계절이 지나가면 그 추억들을 하나 둘씩 전부 버리고 다 버리며 살았는데 차가운 눈꽃들이 내 손에 닿으면 지린 기억이 자꾸 돌아와 미친 듯 사랑했었던 전부였었던 단 하나뿐인 사랑을 또 다시 널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 겨울이 지나가면 이 노래도 영탁이 만든 노래예요 근데 가사가 진짜 애절하고 약간 흐릿하게 영탁 뒤쪽에 그때의 그 여자친구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요? 뒤쪽에 테이블에 딱 앉아서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실루엣 허벅지 엄청 골던데 피지컬 좋고 키가 되게 커요 2m 조금 안 되는 것 같던데 영탁의 사연 그녀와의 이별 만나봤고 가사 전체적으로 피지컬 타이븐 시청자 시청자 시청자